부산 금전 그린디 페스티벌 발표하러 이제 내려갑니다. 자 부산 열고 가겠습니다.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많이 떨리는데 발표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! 네 발표 잘 마치고 가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청년 빌리지 화이팅! 네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. 아쉽게도 이번 기회는 떨어졌지만 또 이번에 새홍집화 전화위보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더 곤란하고 개선해서 끝까지 또다시 도전하는 글로벌 청년 빌리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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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